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장강명 작가의 현수동 빵집 상국지라는 작품입니다. 장강명 작가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공대를 졸업하고 신문기자를 거쳐서 전업작가가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 표백이란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고요. 2013년부터 전업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단 이력은 짧지만 사실 기자라는 직업 역시 취재 이후 글을 쓰는 직업이니까 기자와 작가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강명 작가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일단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 많기 때문에 주제가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리고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의 소설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작품 소재들이 많습니다. 기자는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르포 기사도 써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소설가가 되기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기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의 많은 면을 구석구석 살펴봐야 하는 직업이 기자니까요. 장강명 작가의 작품을 쭉 읽어보니까 문체가 간결해서 잘 읽히고요. 소설의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현수동 빵집 상국지인데 43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입니다. 이상문학상 2019년 작품제에 수록되어 있고요. 단편소설입니다. 소설 내용을 짧게 잠깐 설명드리면 결말을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미터 짧은 거리에 있는 빵집 3곳에 치열한 생존 경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소설이고요. 가족 모두가 달라붙어서 힘겹게 하루하루 자영업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속해 있으면서 갑질을 당하는 모습.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업을 평생 해왔지만은 자본과 대기업의 힘에 어쩔 수 없이 현직에서 은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빵집은 경영 50년에 평생 빵만 만들어 온 빵 장인의 빵집이고요. 두 번째 빵집은 대형 프랜차이즈 P로 시작되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P베이커리에 속한 빵집. 세 번째 빵집은 새롭게 문을 연 신생 B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 속한 빵집입니다. 이렇게 현수동에 위치한 새 빵집이 펼치는 삼국지 전쟁 같은 이야기인데 50년 경력을 가진 제빵 장인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장 장악력과 물량전에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빵집 두 군데만 남게 되는데 이 두 군데 빵집도 역시 둘만 남은 상황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경쟁적으로 하루하루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본사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행사 이벤트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결국 이런저런 일들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휘둘리면서 하루하루 빵집을 운영해 나가는데 결국 본점인 대기업만 배부르는 구조로 흘러가고요. 그 과정에서 몸을 혹사하게 되는 것은 일선 점주들이죠. 점주는 본사에 압박이 시달리면서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몸을 혹사하니까 결국 소설에 나오는데요. 몸에 병이 생기죠.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보면 대기업 자본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소시민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대기업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고 일선 점주들끼리만 박터지게 싸우는 현실의 모습이 처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제가 본 첫 번째 안타까움은 50년 제빵 장인이 프랜차이즈 빵집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안타까움은 본사의 압박 속에서 결국 맨 밑에서 경쟁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이웃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또 안타까웠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는 사실 이것저것 이벤트 벌리고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결국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우리 옆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 점주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다 보면 몸을 챙길 수가 없죠. 그러다가 병이 들게 되는 거죠. 병이 들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내 몸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거죠. 본점 대기업 갑질에 시달리면서 빵집을 운영하다가 P 베이커리 빵집 주인공 중 한 명이죠. P 베이커리 빵집 하은의 어머니는 결국 대상포진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해서 읽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에요. 리얼이거든요. 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환자분들 상당수가 이처럼 자영업을 하시다가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다가 병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몸 관리할 시간도 없고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휴식 시간도 부족해서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선에서 몸을 혹사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은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 점주들, 자영업 사장님들이에요. 바로 우리 옆에 늘 존재하고 있는 평범한 이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리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강명 작가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소설에서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건강을 점점 잃어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나와요. 세 군데 빵집에 삼국지가 펼쳐지지만 이 전쟁에서 결국 나중에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현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노의 감정까지도 들게 됩니다. 가볍고 쉽게 읽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의 단편이고요. 이 교대로 엄마와 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피 프랜차이즈 소속 빵집을 운영하면서 체력은 소진되고 스트레스와 매출 압박 속에서 결국 하은혜 어머님이 대상포진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현수동 빵집 삼국지 처음부터요. 주인공 하은혜 어머님이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시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결말은 오늘 들어보시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말이 나오기 전에 주인공 하은혜 어머님이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시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하은혜 어머님이 걸린 대상포진에 대해서 읽고 나서 건강과학적인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장강명 작가의 현수동 빵집 삼국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강 남쪽에서 서강대교를 타고 밤섬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면 처음 나오는 교차로가 하중동 사거리다. 하중동이라는 이름이 강과 연관이 있다든가 아랫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온 게 아닐까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할애할 하자를 쓴다. 하중동 사거리는 반듯한 십자 모양이 아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가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20도가량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있다. 그 도로를 따라 한 볼록을 더 북으로 올라가면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나온다. 길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근처 주거구역도 반듯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 또는 사다리꼴 형태다. 하중동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구수동 사거리가 있다. 하중동과 구수동은 교차로 이름에만 쓰이는 옛 명칭이며 주민들은 이 동네를 뭉뚱그려 현수동이라고 부른다. 하중동 사거리와 구수동 사거리 남쪽 작은 삼각형 모양의 땅은 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낮에는 찾는 사람이 없지만 아침에는 동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조 강조가 열린다. 현수동 남쪽은 오랫동안 홍수 피해를 자주 입는 낙후 지역이었으나 2000년 전부터 재개발이 진행되며 고층 아파트들이 섬처럼 생겨났다. 탑처럼 솟은 아파트들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강별을 따라 지어졌다. 강남에 집을 마련할 정도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경기도로 밀려나지는 않아도 되는 젊은 부부들이 그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침에 강변에서 일어나 구수동 사거리와 하중동 사거리를 거쳐 광흥창역으로 갔다. 거기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나 등교했다. 저녁에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 집으로 갔다. 그 경로를 따라 상점들이 생겼다. 그것은 작은 돈의 법칙이었다. 구수동 사거리 북동쪽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그것은 큰 돈의 법칙이었다. 하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점포는 구수동 사거리 남서쪽에 있었다. 피 프랜차이즈 빵집 매장이었다. 주방과 매장을 합해 18평이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이 4개 있었다. 대형마트에도 입구에 마트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빵집이 있었다. 2주에 한 번 마트가 쉬면 하은의 가게 배출이 30만 원씩 올랐다. 마트가 매장을 리뉴얼하며 빵집을 없앴을 때 하은은 어머니에게 농을 던졌다. 이제 우리 월 900씩 더 들어오겠네. 사장님 차 바꿔도 되겠네. 하은의 어머니가 모는 소형차에서는 가끔 바닥에서 금속으로 된 물체가 굴러다니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그럴 리가 있냐. 근처에 빵집 하나 곧 생길 걸 어머니가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몸으로 터득한 법칙이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아야지. 어머니가 울었다. 매장을 점검하러 들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영업 담당 대리가 하중동 사거리 북동 쪽에 비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해주었다. 지하철역에 보다 가깝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인 자리였다.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예요. 여러 나라 전통빵을 흉내는 제품을 팔아요. 자기네 빵들은 발효빵이라고 홍보하는데 우습죠. 발효 안 한 빵이 어디 있다고. 본사 대리가 설명했다. 브랜드는 약해도 목이 좋네. 초반에는 손님 좀 뺏기겠다.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출근길 손님은 우리가 갖고 퇴근길 손님은 저기서 갖고. 그렇게 나눠가지면 좋겠네. 하은은 그렇게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혼이 났다. 나눠가지 뭘 나눠가져. 처음부터 확 밟아줘야 돼. 전쟁이죠 전쟁. 그래도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빵빵하게 행사 지원해드릴게요. 비프랜차이즈가 새로 생긴 곳이라 판매 노하우가 없어요. 본사 대리가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각오를 다졌다. 정작 도로 건너 자기들 가게 바로 맞은편 구수동 사거리 북서쪽에도 새 빵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몰랐다. 그 자리에 빵집이 들어설 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맞은편 빵집이 먼저 문을 열고 이틀 뒤에 비프랜차이즈 빵집이 영업을 개시했다. 하중동 사거리에서 구수동 사거리까지 100미터 길이의 거리에서 빵집 세 곳이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맞은편 가게는 이전까지 하은의 어머니도 비프랜차이즈의 본사 대리도 본 적이 없는 형태의 빵집이었다.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문방구가 있었다. 내 다섯평쯤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문방구가 나간 뒤에는 세탁 전문점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약국이 들어왔고 다음에는 만둣집 그리고 전자담배 최근까지는 휴대폰 할인 매장이 있었다. 뜨내기들이 한철 장사하고 떠나는 자리였다.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가게 자리를 처음 봤을 때 순임은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 여기를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 부부는 40년 동안 여러 동네에서 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 가게가 가장 작았다. 남편은 마음이 급해 빵을 먼저 팔고 보름 뒤에야 아크릴 간판을 달았다. 빵을 사줄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의 명칭을 그대로 가게 이름으로 삼았다. 힐스테이트 베이커리 간판을 걸기 전에는 색종이의 붉은 매직펜으로 쓴 홍보 문구들이 가게 유리창에 붙어있었다. 딸이 혀를 차며 적어준 글이었다. 방부제를 넣지 않아 많이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고 빵 트림이 나지 않는 빵 좋은 재료로 직접 반죽하고 구워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토피 걱정 무 남편은 옆에 우유는 서울우유 땅콩버터는 미제 스키피만 씀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제빵 경력 50년 대한과자협회 부회장 관악구 과자협회장 역임 그들은 치즈가 들어간 빵이나 음료는 팔지 않았다.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었다. 크루아상이 3개 천원 유기농 밀로 만든 모닝빵은 10개에 3천원이었다.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찹쌀도넛은 개당 500원 슈크림빵은 700원이었고 국산 찹쌀 꽈배기와 아몬드크림 도넛은 천원씩이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개인 빵집을 끝내 꺼렸다. 스님의 남편은 요즘 것들은 빵 맛을 모른다며 화를 냈다. 빵 너무 싸게 판다고 앞집에서 항의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 스님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빵 값을 그렇게 받으면 하나 팔아서 이 문이 얼마나 남겠어요?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놈들보다 크기를 조금 작게 만들면서 더 싸고 맛잊게 만들어야지. 남편이 대꾸했다. 내가 그놈들 아주 쫓아내버릴 거야. 다시 빵을 굽게 되자 남편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순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다. 평생을 오븐과 튀김기 옆에서 사느라 화상 흉터가 가득한 남편의 몸이 좋았다. 딸을 임신 중일 때 남편이 가스 사고로 크게 다친 적도 있었다. 당시에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를 사용하는 제빵 기계들이 많았다. 그때는 남편 얼굴도 머리카락도 홀랑 다 타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대머리와 살아야 하는 건가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남편은 여전히 머리숱이 많고 눈썹도 짙었다.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남편을 보고 진 해크먼 닮았다고 한 손님도 있었다. 그 손님은 얼굴이 작고 귀염성 있게 생긴 순임에게 오드리 헷범 같다고 했다. 키는 150cm도 되지 않지만 허리가 꼿꼿한 순임이 있는 듯 없는 듯 구석에 서서 그런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인형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님이 빵을 다 고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딱 맞는 시점에 봉투를 들고 손님 곁에 다가갔다. 이거 아주 맛있어요. 우리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어요. 순임은 매번 그렇게 말하며 빵을 봉투에 담았다. 집게를 든 손도 봉투 입구를 벌리는 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몇 년 전부터 그 떨림은 멈출 수가 없었다. 조금씩 단골이 생겼다. 손님들이 빵 너무 맛있다고 과자만 먹던 아이들이 이 집 빵을 먹고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두 분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하면 순임은 헤헤헤 웃기만 했다. 맞장구를 치거나 뽐내지는 않았다. 방정을 부리면 금방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들이 마분지로 만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사히 강 기슬계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연다고 했을 때 주영은 언젠가는 두 사람이 자기를 가게로 부를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여름에 있을 지방직 구급시험일까지는 기다려줄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을 부를 때에는 공무원 시험 언제까지 준비할 거냐라든가 동사무소 직원보다 빵집 주인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운을 띄우리라 예상했다. 그런 질문에 어떻게 방어할지도 궁리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부모님이 주영에게 빵집으로 나와 일하라는 말을 한 것은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연 당일 오후였다. 어머니는 주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우리 가족 맞냐? 그러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대체 뭔 소리야 싶어 가게로 나갔더니 MD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주영을 맞았다. 아 따님이시군요? 이거 입으시고 일단 여기서 트레이를 닦아주세요. 네? 주영은 얼떨떨해하며 MD가 건네는 앞치마와 모자를 받았다. 그때부터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객이 사용한 접시에 빵가루를 행주로 훔치고 거기에 새 기름종이를 깔았다.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주방에 숨어 겨우 저녁으로 빵을 몇 조각 먹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었다.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개장 기념으로 식빵을 반값에 팔고 어떤 제품을 사든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는 중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지원 인력들이 손님을 맡고 질문에 답변하고 카드를 받고 계산을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인들처럼 겁먹은 눈으로 예, 예, 굽실거리며 지원 인력들의 지시에 따랐다. 주영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카드 결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빵에는 바코드가 없었다.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름이 뭔지를 전부 외워야 단말기의 가격을 입력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단말기 옆에서 빵을 봉투에 담으며 로프, 캥파니우, 치아바타, 푸가스 같은 낯선 이름들을 외우려 했었다. 어머니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가게 들어온 손님들을 졸졸 따라다녔다. 주영은 밤에 커피 내리는 법과 과일 주스 만드는 법을 배웠다. 첫째 날은 새벽 1시에 문을 닫았다. 주영의 가족은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너무 배가 고파 남은 빵을 허겁지겁 입에 넣은 탓이기도 했고 낮에 흥분이 가시지 않은 탓이기도 했다. 3시간을 자고 일어나 다시 가게에 나갈 준비를 했다. 아침 7시에 본사 인력들이 오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전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하루 종일 서서 웃는 얼굴로 손님을 상대하던 MD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같은 차림, 같은 표정으로 제 시간에 나타났다. 몇 시간 자지도 못했을 텐데 어쩜 그렇게 쌩쌩해요? 우리 가족은 아주 정신이 없는데 주영의 어머니는 MD를 칭찬했다가 되레 면박을 들었다. 어머 사장님 벌써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빵 장사가 원래 잠을 못 자요. 빵 장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주영은 곧 이해하게 됐다. 아침에는 빵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고 밤에는 빵을 한 번에 많이 사는 손님들이 띄엄띄엄 왔다. 밤이면 야근이나 회식을 마치고 지친 사람들이 탄수화물에 끌리기도 했고 할인하는 떠리 상품이 많기도 했다. 술에 취해 얼큰해진 아저씨들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주려고 호기롭게 케이크를 사가기도 했다. 프랜차이즈는 온갖 규정이 있었고 아침에는 몇 시에 문을 열라는 규정도 있었으나 가게를 몇 시에 닫으라는 규정은 없었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주영은 녹초가 되어 오늘은 새벽 1시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만 생각했다. 가게를 정리할 즈음 문을 밀고 들어와 여기 몇 시까지 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기를 빌었다. 끝나는 시간을 가게 입구에 적어두자는 주영의 제안을 아버지와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님이 뜸해지면 밖으로 나가서 구수동 사거리의 두 빵집이 문을 닫았는지 살피고 왔다. 지하철과 버스 막차 승객들이 자기들 가게에서 빵을 사지 못하면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에 그 빵집들에 들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영은 간혹 돌을 던져 그 가게들의 간판 조명을 깨뜨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자기들의 가게가 목이 좋기 때문에 문을 닫는 시간은 오히려 자신들이 정할 수 없음을 주영은 깨달았다. 목이 좋다는 것은 덫이고 함정이었다. 하은 모녀의 가게 매출은 과거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완제품과 조립방 고객은 비프랜차이즈 매장에 식사방 고객은 힐스테이트 베이커리에 뺏겼다. 사람들은 날이 더워지면 빵을 먹지 않았다. 여름이 오자 결국 적자가 났다. 세 빵집이 모두 식빵을 경쟁적으로 할인하는 바람에 함께 죽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집에 식빵이 남으면 빵집을 찾는 일 자체를 꺼린다. 더구나 식빵은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윤도 박하다. 그렇다고 다른 두 곳이 식빵을 반값에 파는데 먼저 할인을 거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은의 어머니는 말했다. 비프랜차이즈의 빵들이 새로워 보이는 것은 이름 때문이지 맛이 새로운 건 아니다. 가격도 비싸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비프랜차이즈의 인기도 시들해질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힐스테이트 베이커리는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는 박리담의 주제에 빵을 반죽부터 직접 만들고 잼과 마요네즈도 수제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하고 할머니가 종일 혼자 손님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해서는 몸이 견디질 못한다. 하은은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이곳 주민들은 비프랜차이즈 빵보다 하은 내 가게 빵에 더 질려 있을 테고 자신과 어머니의 체력 역시 소진되고 있었다. 하은의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대상 포진에 걸렸다. 그들은 근무 체제를 3교대에서 2교대를 바꾸면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줄였다. 그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수시로 나와 가게를 관리하던 어머니가 아침과 낮을 맞고 하은이 오후와 저녁을 맡았다. 하은은 초조하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근무 시간을 지켰다. 문을 열어놓으면 행인들이 빵 냄새를 맡고 무심결에 매장에 들어온다고 그녀는 믿었다. 어느 날부터 손님들이 빵에 왜 곰팡이가 안 생기느냐고 묻기 시작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프랜차이즈 빵은 방부제가 들어가서 곰팡이가 안 쓴다고 그러던데 저쪽 빵집에서 에이 요즘 누가 빵에 방부제를 넣어요. 그리고 빵은 원래 두고 먹는 게 아니에요. 오래 드실 빵은 냉동실에 넣으시면 돼요. 처음 몇 번은 그렇게 얼버무렸으나 나중에는 대응 전략을 바꿨다. 모녀는 상의 끝에 대꾸할 말을 정했다. 그거 순 거짓말이에요. 우리 손님 중 한 분이 저 집 식빵이랑 우리 식빵이랑 같이 사서 뒀는데 똑같은 날 곰팡이가 피더래요. 이름도 없는 빵집에서 퍼뜨리는 엉터리 얘기에요. 상대가 먼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어쩌란 말인가. 모녀는 속으로 변명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꾸며냈다. 매장만 보지 말고 주방을 봐라. 그 집 주방이 그렇게 지저분하다. 그 프랜차이즈는 요즘 강남에서 철수했다. 신제품이 안 나온다. 젊은 유학파 사장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다가 자금날을 겪는 중이다. 모녀는 악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런 이야기를 한 뒤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들은 몇몇 빵은 재고가 남으면 하루 더 팔기로 했다. 생지를 받아 매장에서 굽는 빵에는 유통기한이 따로 없었다. 본사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강조했지만 빵은 그리 쉽게 상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빵 위에 눈가루를 뿌려주거나 포장을 다시 하거나 크림을 보충해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요령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실은 봉사도 그런 실태를 알면서 모른 척한다고 하은은 생각했다. 하루는 가게를 정리할 시간에 어머니가 와서 진열대를 둘러보고는 빵을 몇 개 골라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하은이 따라갔더니 어머니가 모카빵 사이에 생크림을 넣고 있었다. 엄마, 그건 아니다. 그 빵 이틀 된 거야. 이틀은 안 돼. 너 진짜 까다롭다. 내가 빵 장사가 몇 년인데 이 빵은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다 알아. 들고 와서 항의할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손님 떨어져 나간다고. 그런 손님은 앞집 망해도 여기 안 온다고. 여기 맛없다고 찍힌다고. 뭐 어쩌라고. 일단 살아남아야 할 거 아냐.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다. 자동차를 타고 푸드뱅크까지 가서 남은 빵을 기부하던 자신들이 이런 지경에 몰렸다는 사실이 하은은 믿어지지가 않았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하은의 집에서 피 베이커리 빵집 운영하면서 혹사하게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체력이 소모되고 스트레스 누적되고 수면 부족.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발병하게 된 건데요. 대상포진이란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그러니까 어릴 때요.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보통은 며칠 사이에 피부의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피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그 피부의 해당 부위에서 통증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상포진의 통증은 그 강도가 센 편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다 끝난 이후에는 후유증으로 그 피부 부위에 통증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란 병은 젊은 사람에게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연령층에도 광범위하게 대상포진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하은혜 어머님 역시 피베이커리 소속의 빵집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와 혹사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발병한 건데 전형적인 대상포진 발병 상황이 소설에 묘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해야만 후유증 없이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상포진이 발생했을 때 주로 양약인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피부 부위에 연고 바르는 것만 생각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한방 치료를 병행해야지만 더 빨리 낫는다는 것을 밝힌 연구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국소마취용 신경주사 치료만 시행한 대상포진 환자군하고 대상포진 발병 후 신경주사 치료하고 침치료를 병행한 거예요. 국소마취용 신경주사 치료만 시행한 환자군 그리고 신경주사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침치료를 병행한 환자군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3주 후의 결과를 보니까 신경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한 환자군에서 통증이 절반 이하로 더 내려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포진 발병했을 때 양방의 신경치료나 이런 항바이러스 약물이나 연구 치료를 하더라도 침치료나 뜸치료나 부항치료 같은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더 빠른 속도로 대상포진의 통증이 줄어들고 후유증도 더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한방치료를 병행해서 통증이 더 빨리 경감된 이 효과가 2년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약을 먹고 양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통증이 줄어들고 2년 후에도 이 효과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다는 거죠. 한방치료를 병행한 게 훨씬 더 후유증도 덜 남고 통증도 빨리 가라앉는다. 이것을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설 현수동 빵찌 삼국찌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자영업 운영하시다가 삶에 지쳐서 대상포진이 발병하시게 되면 양방치료를 받게 되더라도요. 꼭 한의원치료를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치료나 뜸치료 같은 가벼운 한방치료만 병행해도 대상포진에서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상에서 평상시 생활에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면역에 작용하는 음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아로니아가 대상포진 예방에 참 좋아요. 그리고 양파나 청국장 같은 음식도 평소에 섭취하면 대상포진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대상포진 예방에 참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음식도 대상포진 예방에 좋은 음식이고요. 당근, 호박같이 베타 카루틴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 역시 대상포진 예방에 참 좋은 음식입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음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로니아, 양파, 청국장, 올리브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토마토, 호박, 당근 이렇게 제가 꼽아드리는 음식들입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음식들도 꼭 기억하시고요.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는 양방 치료를 하시면서 한방 치료를 꼭 병행하시면 더 빨리 통증이 줄어들고 후유증도 없이 2년 동안 더 지속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상 장강명 작가의 현수동 빵집 상국지를 통해서 대상포진이란 병 한번 살펴봤고요. 대상포진에 대한 한방 치료의 효과,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하는 음식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